더글로리의 김히어라 배우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을 먼저 좀 퀭한 퀭해보이는 눈 있죠 눈을 한번 표현을 해볼건데 이렇게 다크서클이 좀 많이 보이시더라구요 일단은 대략적인 위치 정도만 살짝 잡아주고 앞니가 살짝 돌춘되신 그런 입매시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특징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엉뚱하게 어깨에 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체를 약간 깨뜨려 보셔야 되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이 나오고 어깨가 여기 나오겠죠. 끈도 여기 있고 어깨가 나오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인체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좀 편하죠. 생각보다 이 사람이 볼이 볼살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는 여기를 엉뚱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살짝살짝 수정을 해주면서 살짝 엉뚱하게 하니까 조금 더 비싸졌죠. 이자라님의 눈동자가 굉장히 밝은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눈동자를 그렇게 새까맣게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톤으로 컬러를 약간 감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까맣게 해주시면 블랙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까맣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만 약간 투명하지만 약간 너무 진하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머리는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얼굴만 좀 얼굴만 약감만 명암만 살짝 들어가고 얼굴은 놔둘게요. 그냥 아 머리 보시면 조금 더 빨갛게 톤을 좀 더 쌓아줘도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입술 살짝 더 들어가볼까요? 입주름도 입에 있는 살짝 이 주름까지 해도 뭔가 이 캐릭터와 굉장히 잘 맞는 느낌? 이런 입주름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그려주는 것도 특징을 살리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놓치지 않고 입주름도 그려주고 이렇게 머릿결 살짝 표현해주고 여기가 아마 쇄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쇄골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쪽에서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살짝 이 정도 됐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요? 된 것 같은데 여기 사인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사라님 드로잉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질감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